천천히 드세요, 체하니까. 천천히 드세요. 30분. 꼭꼭 씹어드세요. 네, 화이팅! 자, 준비! 시작! 간다, 간다, 간다. 3분 시작됐습니다. 시작! 시작! 근데 내 젓가락, 숟가락이 어디 갔다? 아까 치셨나 봐. 안 돼, 젓가락, 숟가락이 없어, 언니. 빨리, 빨리. 무기가 없네. 천천히, 그래도 맛있게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. 자. 쏘영 봐, 쏘영 봐. 어머, 어머, 어머. 간줄 들어가면 쏘영. 역시 우리, 이야. 간다, 간다, 잘 간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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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니 윗니 아랫니 튼튼하신가 봐요. 너무 맛있게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있네요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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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, 빨리. 먹지 못하게. 대결을 한다고. 아, 저기. 저기 주방에다가 물어봐야겠다. 엄마. 어머니. 저 일단은 삼겹살을 한 입 먹었는데. 그리고 원래 삼겹살 자체는 기름기가 많잖아요. 그런데 느끼할 수가 있는데 되게 담백하고 고기가 굉장히 연하고 부드러워요. 와, 사장님 봤어요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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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파이터. 아, 나. 아, 나. 어머니 진짜 당겨진 생각보다. 오른쪽으로 살짝 보내면서 누르네. 아, 어머니 되게 무서운 사람이다. 그리고 약간. 약간 통뼈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. 어머, 어머, 어머. 괜찮아. 하나 한 입에 들어가네요. 에이, 설마. 어머, 들어간다고. 들어간다고. 우와. 잘하고 있어, 요원. 동생은 진짜 대결에만 집중하네요. 나는 이렇게 되면 우리 요원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